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코너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 첫번째 시간이었던 방산주 섹터 여러분들 공부 잘 해보셨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서 주도주 섹터로 올라설 수 있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라고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3사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4대 소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흔히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까지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되겠고요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양극재, 음극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자세한 내막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소재 부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장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이제 분리라든가 조립 공정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 장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장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내용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배터리 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지 그 배경부터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기본적으로 유럽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체 차량 중에 약 19%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국은 이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서 약 11% 정도가 전기차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은 지금 사실 선진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5.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을 볼 때에는 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겠구나 미국 시장에 누가 더 잘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갈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ESG 경영 확대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ESG 경영 기조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 한 번도 없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해 나가면서 이익률을 크게 올리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요 자 전기차 시장에서 갑자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1등, 1등 업체인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진행했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진행했지만 지금 미국과 각 국가별로 가격 인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자마자 오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굉장히 싸게 나왔네 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입성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인하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하가 사실상 판매량 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했어요? 사실 이제 테슬라는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테슬라라는 완성차가 이익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배터리를 지금 현재 수주를 따내고 있는 여러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다른 지금 기타 지금 배터리 기업들 역시 가격 너네 낮춰 우리도 낮췄기 때문에 너네들도 낮춰야 돼 라고 하면서 가격 압박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은 사실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P 자체를 낮추더라도 Q 판매량 자체가 증가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 자체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재편되는 배터리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 경쟁력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보다는 좀 다소 미비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정말 중국산 배터리를 선호할 정도로 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좀 했었죠 하지만 앞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탑재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IRA 법안 때문에 결국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한국에 대한 제품 구매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도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금 한국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전기차 너네 우리 쪽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돼 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지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죠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가 지금 3월 달에 개정안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아 앞으로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바로 초점을 맞춰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소재 장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충전 시장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36.9%로 굉장히 커져나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2020년에 21억 달러에 불과했었던 시장이 2030년에 140억 달러로 약 15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자사 고속 충전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금까지는 테슬라 차량만 충전 가능하게끔 만들었었는데 테슬라 이외에 타사 전기차 제조사에도 개방을 선언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또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M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에 약 9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북미 전역의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역시 마찬가지죠 연내 미국의 첫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2030년까지 북미 충전 네트워크 구축에 약 1조 3천억 정도를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 기업들 중에서 뛰어들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라고 봤을 때 SK E&S가 유일하게 지금 이 시장에서 그래도 독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3대 렌터카 업체 아비스와 협력을 해서 에버차지 인수를 토대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 및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를 직접적으로 스캔하셔서 하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소재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양극재 업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양극재 업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4가지 기업이 있는데 자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재 이렇게 4종목이 전체 시장 캐파의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이 약 6만 톤 정도의 지금 비중으로 지금 증설이 좀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캐파 자체는 23년도에 15만 톤 그리고 25년도에 45만 톤까지 증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F도 마찬가지죠 지금 21년도만 하더라도 5만 톤에 불과했었지만 25년도에 25만 톤까지 약 5배 정도의 캐파가 증설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최근에 이제 지금 10년 동안 10년 동안 약 40조 정도의 매출이 지금 이제 수주공시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핫하게 좀 반응을 좀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21년도만 하더라도 약 4만 톤 정도에 불과했었던 캐파가 25년도에 27만 톤 가량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역시나 지금 전격적인 수주공시를 활발하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금 전기차 지금 중국과 경쟁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실정이 좀 있지만 사실상 양극재 업체들은 어떤 완성차 업계들이 어떻게 뛰어들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캐파 정도는 충분히 수출이 가능한 이런 굉장히 좋은 양상을 그릴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음극재까지 같이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양극활물질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펀더멘탈을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생산력이 굉장히 월등하고 그리고 사실상 거의 1등 지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저평가 부분은 분명히 분기별 실적이 발표되면 될수록 서서히 서서히 해소되는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실적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에코프로비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 22년도 작년도에 매출 5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 3,800억 정도가 지금 기록된 상황인데요 24년도 딱 2년만 지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지금 2배 사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 약 8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은 보면 약 8%가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포스코케미칼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3조 3천억에 영업이익 1,600억 정도로 사실상 에코프로비엠보다도 절반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되죠? 24년도에 지금 영업이익보다 약 3배가 넘게 크게 이제 퀀텀 점프업을 하게 되면서 24년도에 매출액 7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5,7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작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평가일 때부터 당연히 조정받을 때 시장이 조정받거나 혹은 개별 종목의 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천천히 모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딱 입력을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루오벌 SK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장비협력사에 대한 수주가 공시가 줄 있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에 대한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떻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미국, 유럽 그리고 할 것 없이 계속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장비 수준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장비가 한 번에 발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블루오벌 SK가 윤성 FNC 쪽으로 2000억 정도의 규모를 수주를 했고요 자 PNT 역시 2200억 정도 규모의 수주 그리고 이노메트리 131억 정도의 수주를 따냈고요 자비스가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 자비스가 160억 정도의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텍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카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톱텍이 2800억 정도의 규모를 큰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사실상 단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주를 따낸 기업이 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차전지 장비 쪽은 믹싱, 전극, 조립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사 2차전지 장비가 지금 현재는 국내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 현대차라든가 예를 들어 LG 이런 쪽에 지금 직접적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사 의존 모델이 아닌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것을 지금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던 작년과는 좀 상황이 많이 변질이 됐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 쪽에 2차전지 장비를 납품을 또 요구를 하는 쪽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해외 쪽으로 직접 수주 공시를 따내고 있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게 되시면 여기서 50%, 100% 좀 크게 갈 만한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플러스,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M플러스가 하나기술이 수주 따낼 것들을 M플러스가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블루볼 SK에서는 좀 소외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수주는 절대 따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일정의 기업 전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뒤이어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관련된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평가 맛집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2차전지 쪽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뽑아보는 뽑아보서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2차전지 장비주는 바로 PNT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2차전지 장비 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PNT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국내 배터리 장비 1위 업체이자 지금 수주 잔고가 약 1조 8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주 규모로 봤을 때에도 와 월등하구나 라는 생각 좀 드실 텐데요 지금 현재 비아디, 포드, 리비안 등 거래처들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쪽으로 수주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굉장히 시장이 핫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3년 매출 기준으로 약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사이즈가 예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천억에서 1,200억 정도까지 밴드선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고속성장함에도 불구하고 PER이 8배 그리고 많게는 12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장비 쪽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했었던 테마 섹터군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본격화되기에는 따라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구미공장이 가동 시에 수주 생산 능력이 약 4배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2조원 장비 수주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전극공정업체 분기별 수주장고 비교 및 OPM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한 지금 그래프인데요 보게 되시면 P&T가 월등하게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압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란색 파란색이 지금 P&T입니다 P&T인데 가장 월등하죠 가장 높은 수치를 부여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을 최소 12에서 20%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2019년 이후 일정 평균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부터 북미 수주 그리고 공장 증설로 인해서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말씀드렸지만 계속 캐파 증설을 토대로 공장들을 많이 늘리면서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P&T 차트입니다 차트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차전지 업황 특성상 어떻습니까? 2020년도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요 꾸준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례성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펀더멘탈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둬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업황 자체가 2030년까지 계속될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게 관심을 두시고 패러다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M플러스라는 종목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립공정 메인 장비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수주장고는 약 4천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SK온향 발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세를 기록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SK온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거래처를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치닫기 시작하면서 해외 거래처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IR을 통해서도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3년 매출 기준으로 약 2,5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이상 지금 수치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00억에서 140억 정도 지금 컨셉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PR로 봤을 때 약 15배에서 20배 다른 지금 배터리 장비 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레퍼런스 자체가 가지고 있죠 SK온 쪽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토대로 앞으로 해외 판록 개척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월봉 이 주가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굉장히 3만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만원까지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3년 전에 주가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수준에선 지금 더 이상 하방보다는 오히려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그런 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회사 계획도 북미와 유럽 쪽의 셋업체의 파일럿 장비 수주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M플러스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2년간 70% 이상 벌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가 수주 경쟁을 일단 피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판로가 개척 시에 거기로 이제 배터리 장비가 충분하게 소화 가능한 물량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비안, 포드, 노스볼트 정말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 쪽에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 당연히 주가는 크게 화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P&T 그리고 M플러스 이 두 가지의 장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둬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가 지금까지 주도주 섹터로 많이 좀 자리매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2차전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장비주에 대해서도 많은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2차전지 장비 지금까지 셋업체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양극제, 음극제 업체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 소재 쪽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분명히 장비가 한 번에 이제 발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수치적으로 하나씩 실적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장비주들도 크게 화답할 것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왜 내가 장비주를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주식 맛집 코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지금까지 이수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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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